이 방에서 제일 센놈이 왜 이렇게 쫄아 4,5번 익히면 선택이야 쌍 좋다 끼는 사람도 있고 엔진이랑 좋다 끼는 사람도 있고 엔진이랑 은신 끼는 사람도 있고 조타랑 은신 끼는 사람도 있어 이거와 자기한테 맞는 걸 찾아야지 단 단 단 단 단 구축이 내리나있냐 어? 뭐야 저기서 보이는 거였어? 흠 언젠가 게다가 어? 잘 알아 형 쫙 우리 마하는 거 믿고 뭐해요 우리 마하는 거 믿고 뭐해요 다시 돌려 우리 망하면 나 안 도와줘요 어? 삐케먹으라고 이콜라스 잡아줬구만 삐케먹으라고 이콜라스 삐케먹으라고 이콜라스 삐케먹으라고 이콜라스 야 얘네들 왜 미네카즈 한 놈한테 이렇게 쫄은 거야 삐케먹으라고 이콜라스 삐케먹으라 삐케먹으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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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들어오네. 좋았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네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우리 스코네가 우선순위가 되고 싶나? 안 들어오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뭐였지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 방에서 만나요. 이 방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 방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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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요. 이상한 거 맞지마. 이 방에서 만나요. 이런 거 맞는 거 아니야. 몇 명이 말하는 거야? 짧아 못해 시간 없어서 지구은 스크랩 들 turf을 두든로 ear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